파티드레스인데, 캉캉하고 비슷하죠? 프릴수연은 아니고, 프릴수연도 약간 비슷한데 어.. 이거는 파티드레스랍니다. 근데.. 와.. 정말 파티갈 때 입고 가야할 그런 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근데 캉캉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근데.. 정말정말 묵으면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라인이 진하면서 어.. 아주 촘촘한 프릴이 이렇게.. 예.. 된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 세상에.. 자연의 신비는 정말 어디까지인지.. 정말 가히 짐작 쓸 수가 없네요. 우와.. 정말 멋집니다. 우와.. 이런 자연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의상이나 또 뭐.. 건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자연에서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모든 것들에 착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의상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진짜 이 멋진 모습을 닮아.. 가장 근접하게.. 예.. 만드는 사람이.. 보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 인간은 자연에게 정말.. 감사해야 하고..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파티드레스.. 칸칸 비슷한 파티드레스.. 님.. 너무 멋집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